코끼리는 아프로테리아 상목, 장비목 코끼리과에 속하는 지상 최대, 최강의 포유동물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 둥근기 코끼리 등 3종으로 나뉘고, 사바나나 정글, 사막 등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징과도 같은 긴코로 물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9리터까지 흡입 가능한데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코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입으로 가져가서 식도로 넘깁니다. 코는 손의 역할도 합니다. 근육 15만개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백 킬로그램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수영할 때는 훌륭한 스노클의 역할을 합니다. 싸울 때는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데 코로 잡아던지거나 채찍처럼 휘두르기도 합니다. 제대로 맞으면 인간 포함 웬만한 동물은 바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코는 크기답게 냄새도 잘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지동물 중 가장 후각이 좋다고 합니다. 덩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알려진 대로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가장 큰 종인 아프리카 코끼리는 7.5미터까지 자라며 평균 체중은 6.2톤입니다. 엄청난 덩치를 지탱해야 하는 만큼 발의 구조는 상당히 특이한 편입니다. 발가락 뼈 아래로 거대한 완충용 물질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중이 분산되어 자갈밭이나 바위지대도 수월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발에 거대한 깔창이 장착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가끔 맹독을 가진 동물을 소개할 때 코끼리도 쓰러트리는 맹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코끼리의 지방층을 뚫을 수 있는 독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코끼리와 코끼리소에 망측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허리가 부러진 채 죽은 암컷 코끼리소가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코끼리소를 죽인 범위는 다름 아닌 수컷 코끼리인데 발전기의 짝을 못 찾은 코끼리들이 코끼리를 상대로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겁니다. 6톤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을 지닌 코끼리를 상대하는 코끼리소는 당연히 척추와 갈비뼈가 부러진 채 죽게 되며 저항을 한 경우 시체는 더욱 끔찍하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서열 1위이고 성격도 온순하지 않다는 건 거의 팩트지만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코끼리 무덤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예전에 백과사전에 실릴 정도로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며 출생부터 무리 생활을 하는 코끼리는 죽을 때도 무리와 함께 있다가 죽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예증의 역사를 보내왔는데 다행히도 멸종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종을 다 합치면 약 50만 마리의 코끼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계의 모든 종을 다 합치면 약 50만 마리의 코끼리 무덤입니다.